오늘은 종료들과 함께 이쪽으로 지칫솔을 찾아놓고 안녕하세요 사단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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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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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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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불어서 짜증나? 이형구 박제 안녕하세요 여띠 가방 지금 뭐 하시나요?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걱정이네 안녕하세요 오래보난 재단이 좋지 않은 머스키 신비로운 하모니 팀입니다 제일 첫 곡으로 연주할 곡은 제가 오카리라를 접하게 한 애니메이션곡 카고마야지 유야샤와 똥두를 배경으로 한 홀로아리랑 노무라 소지로 곡의 에어항아를 연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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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의 계절입니다 지켜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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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